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 낮 최고기온도 대구 34도를 비롯해 울릉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35도 가까운 폭염이 지속되겠으며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구 소방본부에 따르면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지난 23일 오후 대구 수성목 근처에서 81살 김모 할머니가 열 탈진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난 9일에도 범호동에서 길을 가던 80살 이모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염특보 속에서는 체력 소모가 많은 외부 활동은 삼가해야 되고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휴식을 취하게 하고 소금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시게 한 뒤 119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도 내 첫 4호 면세점 특화거리가 포항 중앙상가에 조성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한 방안인데 활성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과제가 노예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관광객 천여명이 포항 시가지를 둘러보고 화장품과 기념품 등을 대량 구매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잡기 위해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포항에 4호 면세점 특화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옷가게 39개와 화장품 가게 11개 등 66개 점포가 세무소에 등록을 했고 가게에는 택스프리라는 사인물을 설치했습니다. 면세거리점을 탄생시키므로 인해서 상인들로서는 외부에 유입되는 고객층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활기를 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호 면세점은 3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외국인이 출국 시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를 환급받는 제도로 통상 15% 정도 할인 효과를 보게 됩니다. 내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1만 명 정도를 유치해서 중앙상가 거리에 많은 관광객들이 쇼핑할 수 있도록 수용태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정착까지는 제법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물건을 갖추고 구입돼 바로 할인을 해주는 공항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과 차별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관광객 유치로 지난해 포항시를 찾은 중국 관광객은 3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많이 깎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오시기 전에 교육을 좀 해주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선은 많이 오셔야 우리가 이런 것도 좀 효율성일까. 경상북도는 포항을 시작으로 오는 9월쯤 경주시와 구미시에도 사후 면세점 거리를 조성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의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줄어든 33억 7천3백만 달러, 경북은 19.6% 줄어든 18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수입은 대구는 25% 늘었지만 경북은 16% 줄었고 특히 경북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27% 가까이 줄어 하반기 수출 회복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리는 13번의 홈경기 동안 다양한 여름맞이 이벤트를 펼칩니다. 이번 파란 유령의 밤 행사에서 삼성은 호러 컨셉트의 페이스페인팅과 호러 코스프레 쇼를 경기장 안팎에서 진행하고 토요일에는 라팍 영화제도 엽니다. 삼성은 오늘부터 NC와 주말에는 넥센과 홈 유경전을 치르는데 대구문화방송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 경기를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대구대학교 총장기 전국고교검도선수권대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영천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첫째 날인 오늘은 개회식과 개인전 경기가 펼쳐지고 대회 이틀째인 내일은 단체전 경기를 통해 19번째 우승기의 주인공을 가리게 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개인전 경기를 오후 2시 5분부터 내일 단체전은 1시 55분부터 각각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영남대학교가 중국 사천에 있는 국립대 성도대학과 중외 합작판학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영남대 교수들이 중국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외 합작판학은 성도대학에서 3년간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졸업하면 영남대에 편입해 2년 교육과정을 거쳐 학사 학위를 받는 것으로 영남대 건축학부 교수들이 중국 현지에서 전국 14과목을 강의하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상호 판사는 지난 2011년 초부터 최근까지 모두 사소한 질병으로도 121일 동안 입원해 모두 6200만 원을 받아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챙긴 돈도 적지 않지만 잘못을 리우치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보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경보 소식 대구경보 소식